안녕하세요. 앱솔렛트 작년 실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저는 김동순이고요. 저는 우즈베키스탄 온 이쁜언니입니다. 이쁜언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했다면서요? 맞습니다. 우즈베키스탄에서 얼굴이 너무 건조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앱솔렛트 만나고 앱솔렛트 쓰면서부터 얼굴이 너무 축축해졌어요. 현재 나이가 40살입니다. 10년 젊어졌습니다. 제가 봤을 때에도 이쁜언니씨 피부가 촉촉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마흔 6이고요. 앱솔렛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로 바꾸면서 피부에 탈렙이 생긴 것 같아요. 피부가 뽀얘졌고요. 잔주름이 사라진 것 같아요. 애터미 앱솔렛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도 앱솔렛트 쓰고 축축함, 젊어짐, 행복함 느껴보세요. 애터미 최고!